고맙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SKIE테크놀로지구요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밀렸죠 3.8% 밀렸는데 아무래도 2차전지 종목들의 영향을 좀 받았다 라고 봐야겠죠 근데 오늘 시장이 2차전지만 밀린건 아니었죠 대부분의 메인 업종들이 다 쉬는 날 이었구요 바이오도 움직이지 않았고 지수를 움직이는 업종들은 대부분 다 좀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고 거의 다 음봉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좀 쉬는 날 이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오늘 매도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쵸 전날에 들어온게 외국인 10만주 기관이 4만4천 이었는데 오늘은 외국인 16,000 기관이 14,000 3만주 정도 매도로 나왔습니다 키움 당연히 뭐 매수위를 보였겠죠 근데 6천주밖에 매수위가 되지 않아요 지금 가격라인도 딱 그 여기 이런식으로 그냥 지지와 저항이 닿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8만2천원 라인을 잡아준다 라고 하면은 사실 뭐 주가를 돌려나오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음봉은 아닙니다 오늘 음봉 자체가 지금 딱 중간 구간이죠 중간 구간에서 버티고 있고 앞에서 두번 트라이 했다가 뒤로 밀리고 다시 트라이 하고 음봉 하나 나온거라 여기에서 다만 이제 그 추세를 위쪽으로 돌려주는게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음봉이 나온다 라고 해도 좀 최대한 짧게 끊어줘야 되는 자리는 맞구요 개파락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양봉으로 한 8만3천원 정도까지는 올려 주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사실 이런 흐름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매도량이 막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지금 연속적으로 주가를 올려놓은게 1,2,3,4,5,6 입니다 6거래일 동안 어쨌든 간에 주가를 끌어올렸죠 이때도 음봉이 아니기 때문에 쭉 올리고 첫번째 의미있는 가격라인에 맞춰 놓는 조정이라 이 음봉 캔들을 너무 안좋게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존 관점을 바꾼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고 여기에서 다만 양봉을 먼저 보여주느냐 아니면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 나오느냐 이정도 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외에는 뭐 코스피가 지금 일단 좀 약세 흐름이기도 하고 코스닥이 버텨주고는 있지만 코스피가 아무래도 힘이 없다 보니까 코스닥도 그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2차전지의 강세를 만들었던 것은 에코프로비엠을 주도로 하는 2차전지의 움직임이었고 뭐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보압이죠 플러스 0.1%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오늘 그냥 딱 보면은 뭐 딱히 달라진 것은 없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에는 뭐 다른 거를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도 어차피 다 같이 그냥 밀리는 날이었고 다 같이 쉬는 날이었고 지수도 장중에 반등이 안 나왔고 그리고 지난주에 상승을 만들었던 에코프로비엠은 딱히 크게 밀리지 않았고 요것만 우리가 체크를 해도 와 오늘 아이테크놀로지의 은봉이 막 그렇게 심각하거나 아니면 뭐 치명적인 은봉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오늘 뭐 키움 매수가 막 EBS로 들어오고 막 뭐 한 4만주 찍혀있고 하면은 아 그러면은 조금 루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코멘트를 드릴 텐데 생각보다 오늘 그 캔들이 보여준 거에 비하면은 데이터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막 안 좋은 데이터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료종목들 한 주 동안 드리거든요 한 주 동안 25% 정도 이제 목표 수익 잡고 종목들 순차적으로 드리는데 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다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희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면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다른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 보다는 조금 더 투자 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좀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수익도 가져가시고 또 오셔가지고 궁금한 것들 이런 것도 여쭤보시고 시장 대응도 같이 하면은 꽤 알찬 한 주를 저희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같이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료 lift kil오네요 공 으 음 아멘